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서 따뜻한 국물 먹을거에요. 따뜻한 국물? 날씨가 추워요? 네. 국물 너무 추워요. 국물 너무 좋아요? 네. 설렁탕? 설렁탕 먹을거에요? 설렁탕이 있나? 네. 사람이 아무것도 없네. 설렁탕은 안먹어봤어요. 국밥은 먹어봤잖아. 국밥만 먹어봤지. 여기 있네 설렁탕. 얼큰 설렁탕? 매운거? 아니면은? 이게 트래디션일까요? 이게 트래디션일. 이게 그냥. 어? 독국수 온다. 조금 맛있겠다. 다니엘 주문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사장님? 사장님 아니면 저기요. 사장님 해. 사장님! 사장님! 너무 귀엽게. 사장님 너무 귀여워. 설렁탕 하나랑 얼굴 설렁탕 하나 주세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얼굴 또 빨개진다. 잘했지. 잘했지. 잘했어. 근데 왜 얼굴이 빨개? 근데 왜 얼굴이 빨개? 아니 주문하는데 얼굴이 빨개져. 아니 주문하는데 얼굴이 빨개져. 근데 I have to practice. 아 맞아. 연습해야지. 한국어 연습해야지. 한국어 연습해야지. 그래. 한국어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맛있겠다. 잘해야지. 김치. 김치. 잘한다. 다 했어. 다 했어? 네. 그러면은, 음식 기다려요. 네. 뭐해요? Just waiting. Just waiting. 기다리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맛있겠다. 설렁탕은 서울이에요. 서울음식, 서울음식. 부산 돼지국밥 있잖아. 그리고 강원도 옹심이. 네. 저희는 다른 지역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서울의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거는 서울음식. 그리고 나는 매운 설렁탕. 아내. 네. 소고기. 잠깐만. 오, 신미. The ones I like. 아, 다니엘이 좋아하는. 면. 면. 밥도 있어요. 밥도 있어요. 밥. This is like ox bone broth. So it's like the bones are simmered for a really long time. But I might have to add seasoning. Let's try it first. Usually you have to add like seasoning to your preference. Oh, it's kind of like perfect actually. Oh, it's kind of like perfect actually. Oh, so rich. This is delicious. Oh, 너무 맛있어요. Wow. 다니엘 국물을 좋아하니까. 모든 국물. It's perfect for a really cold day. I think you would really like this. It tastes super homemade. You know, not the packet. 네. 김치 안 매워? 맛있어요? 응. 김치 잘 먹는다. 다니엘. 응. 남편. 응. 이거 안에 뭐 들었어. 뭐 들었어? 네. 계란 아닌가? 계란이랑 소고기, 파, 그리고 버섯. 맵지 않아요? 응. 괜찮아요. 팬. Can you slip? 응. Slep? No. I am not a slipping person. I actually don't prefer noodles in this, but, it's okay. I like the rice. 먹어봐 내가 먹어봐 매울텐데 괜찮아? 그럼 바꿔서 먹을래? 아니 아니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좋아 잘못시켰네 아니 이게 하얀색이 더 맛있어 보이네 바꿀까? 스위치? 아니 예스? 예스? 안 돼 안 돼?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근데 진짜 맛이 진짜 깊다 맛이 깊어요? 맛이 깊어요? 네 rich? 네 and deep? 몸이 벌써 좋아졌어요 몸이 벌써 좋아졌어요? 네 근데 국밥이랑 설렁탕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국밥은 국밥이 아니라 국밥이 더 맛있어? 아 오케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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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이 더 맛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밥이 더 맛있어요? 설렁탕이 더 맛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설렁탕이 더 맛있어? 설렁탕이 더 맛있어? 진짜? 네 이 국밥은 국밥이 더 맛있어 국밥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리고 그리고 국밥이 더 맛있어? 나는 국밥 나는 순대국밥 근데 다니엘 순대를 안 먹잖아 응 오우 김치 잘 먹네 다니엘 김치 스폰서 하자 응 한국 김치 최고 최고? 응 이거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레 너 그거 모르겠어? 하하하하 너 물어봤어? 아니 아니 한국 김치처럼 맛있네 어 저기 있네 대한민국 배추와 무로 만든 봐봐 내가 말했어 내가 다른 걸 알 수 있어 다니엘 근데 김치 중국 거래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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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어느 나라 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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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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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 미국사람이잖아 아니 한국사람이야? 한국공주네요 한국공주야 다니엘이? 아니 무슨 누가 하하하하 누가 누가 한국공주래? 누가 내가 옛날에 어 아 완전 옛날에 완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 공주였어? 아 조선시대 공주 연상군 딸 연상군 아 아니 아니 세종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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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 웃겨 공주래 공주 아 아 9 아 아 아 아 뭐해요? 밥 안 먹어요? 어... 갑자기 카카오 왔어요 카카오 누구? 친구랑 이야기 오 당연히 친구 많아요? 봐도 돼요? 비밀이예요? 비밀이예요 국물 진짜 맛있다 몸이 따뜻해요? 응 음... 음... 나오고 앉아 봐 예...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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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y 잠시 썸일로 음... 음... 조한 온 대 cheap 이게 finally 지금은 아주 잘 안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엄청 많이 좋아해요. 여기에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사업프로 어디서 먹었을 때, 아마도 그니까? 왜요? 약간 깨백해서, 바로 그니까 그냥 소음이 안되었어요. 여기가 역사 드라마처럼 보인다 그가? 그가? 주모 주모 국밥 하나 아 주모 거기 역사 드라마 보면 들고 먹는다고? 잘 먹었다 다 먹었어? 끝났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설렁탕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내 스타일이에요 다니엘 스타일이에요 다니엘 계산? 그래 오늘은 돈 가져왔어요? 카드 없어 아니 카드를 가져다니라니까 마지막으로 카드죠? 카드죠? 다니엘 카드 어디있어? 몰라 다음에 다니엘이 사 알았지? 아니 다니엘이 좀 사 미통 수통 왜 미통 수통 아 미카사에 대카사 응 아 미카사에 대카사 응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맞아 오케이 결혼했잖아 어? 결혼했잖아 결혼했.. 어이없네 결혼했으니까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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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있네 영어도 있네 delicious and healthy delicious and healthy I love that it's great